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M계의 훈련자료에 대한 경사하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oss function이라고 할 때 L이라고 표현하는 loss function 손실함수는 하나의 입력자료, 그러니까 하나의 훈련자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함수 J 우리가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이 J라고 하는 함수는 모든 훈련자료에 대한 손실함수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구한 후에 그것을 모든 훈련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요. 여기에서 손실함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이 액티베이션 값은 다른 말로 하면 y hat i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x i와 y i로 주어지는 하나의 훈련자료, 그거로부터 뭘 구합니까? d w1 i번째 훈련자료에, 그리고 d w2 i번째 훈련자료 마찬가지죠. 그리고 db i번째 훈련자료에 이 각각의 파라메타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우리가 소위 그 값을 추정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forward propagation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 forward propagation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수식의 계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미분을 역시 loss function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d w1과 d w2, db가 다 그 더 크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d l over d w1이고요. 그죠? d l over d w2고요. 그리고 d l over d b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j 함수에 대한 w1, w1, w3의 그러니까 b의 그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j 함수에 대한 w1의 미분은요. 이 그 summation 안으로 우리가 이 미분 그 연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더하고 나서 그 미분을 하나, 그 미분을 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쪽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쓸 수 있고 즉 안쪽으로 이동하고 나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소위 loss 함수의 그 평균인 j의 그 함수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은 우리가 loss 함수의 그라디언트들을 따로따로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해서 다 구하고 그것을 평균 낸, 그죠? 여기서 average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비용 함수에 대한 그런 그 각 파라메타의 미분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그 summation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어진 x, i와 y, i의 훈련, i번째 훈련 자료죠. i, the, training data, example이라고도 하죠. i번째 training example에 대한 즉 그 w1에 관한 미분이 바로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계산한 후에 그거를 평균 내는, average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즉 비용 함수에 대한 미분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기존에 했던 loss 함수에 대한 미분을 그대로 구하고 그것을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계속 그 소위 summation, 더셈을 해준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이 비용 함수에 대한 미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j라는 파라메타니까 이거는 수도코드입니다. 정확한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이 그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짤 때 이것과 유사하게 짜게 되는 아마 비슷한 코드 형태고요. 자 그 비용 함수에 값을 넣을 그 변수, 우리가 j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파라메타 값을 아예 0으로 세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파이턴에서는 이런 문법이 허용되죠. j는 d, b, w1은 d, w2는 d, b는 모두 0으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색깔이 잘 안 바뀌네요. 이상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됐네요. 자 그리고 모든 훈련 자료. m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넘버 오브 훈련 자료죠. 트레이닝 세트죠. 트레이닝 그 이그젬플인데. 자 m에 관해서 지금 루프로 우리가 그 4 루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즉,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해 x, i가 입력이고요. 거기에 w를 그 소위 트랜스포지에서 곱해주는 이런 연산이 수행된다는 얘기고 더하기 b 그것이 바로 소위 i번째 g값이고요. 그 여기다 i가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됐네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g, i가 들어가면 그 결과는 액티베이션 값으로 나오고 이 액티베이션 값이 로그 그리고 1- 액티베이션 값 로그를 1-y와 y에 곱해서 빼주는 그것이 바로 j, 총 비용 함수죠. 그런데 이 비용 함수는 계속 누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연산자 plus, equal을 활용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dj over dg, g에 관한 미분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수식 유도 됐죠. a-y였으니까 a-y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dw1, dw2, db는 각각 x1, x2 곱하기 dg, dg 그리고 얘는 1 곱하기 dg 해서 이런 식으로 미분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분 값은 하나의 훈련 자료에 대한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훈련 자료에 대한 미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복합연산자로 더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결과 값에 그 미분치를 다 더해주고요. 그것을 이 for loop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m으로 갯수로 나눠주면은 다시 평균이 되겠죠. 당연히 j도 마찬가지로 그 로스 함수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합연산자로 나누기 equal 이라는 수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푼 용어는 결국에는 dw1, 다시 말하면 dj에 대한 비용 함수에 대한 dw1에 관한 미분치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W1과 W2와 이런 모든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W1에다가는 원래 W1이 갖고 있는 값의 빼기 alpha dw1 이것을 활용하고요. 지금 여기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W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W2 빼기 alpha dw2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b 값도 계산해야 되죠. b 값도 b 빼기 alpha db 바로 이 세 개의 값이 주어진 처음에 초기화된, 여기에는 지금 초기화된 게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W1과 W2와 b에 업데이트 시키는 데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딱 한 번의 반복입니다. 지금 gradient descent에서 gradient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딱 한 번의 iteration을 한 겁니다. 즉, 주어진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주어지는 W1과 W2의 위치가 미니몸 값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커피테이션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4 루프인데요. 4 루프가 사실은 두 가지가 활용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4 루프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4 루프가 선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W1과 W2에 관한 미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파라메타일 경우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입력 특징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DW1, DW2뿐만 아니라 DW3 해서 DWNX까지 그러니까 입력 특징 벡터의 길이만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형태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4 루프로 써서 우리가 보통 많이 우리가 NX NX계의 연산을 4 루프로 많이 합니다. 루프 안에 루프가 중첩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이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타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임플레멘테이션 하진 않고요.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모든 훈련 자료의 값을 이 X라는 값을 하나의 벡터로 만들지 않고요. 이거를 행렬 형태로 벡터를 덧붙여서 만들어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벡터화 과정을 거치면 종종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증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에 적절한 CPU나 GPU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요즘에 대부분의 그러한 프로세서 안에는 충분한 메모리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크기의 벡터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속도 증가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아마 거의 매번 벡터라이제이션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까지는 또 나중에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